아 맛있어! 맛있어! 먹고 띄워! 배발로 기어가! 배발로 기어가! 아 물덩고기 안팠져요? 우리 애기 엉먹자! 어디서 윗잔을! 야 술자리 끼! 놀이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! 맞아! 어? 안 그러면 누세! 무슨 쎄? 아! 아이씨! 아 영어 참나! 아 맛있어! 맛있어! 먹고 띄워! 그래도 내일 아침 1교시야! 마셔줘! 거부하시면 물인데? 응? 거부하면 두 잔 두 잔! 맛있어! 맛있어! 맛있게! 맛있게! 졸린다! 빨리 마셔나? 물 마셔나? 초반에 너무 피자리아 마셔! 나 영어 쐈는데? 오! 나 들었어! 들었어! 빠르다! 마셔 마셔! 거부하시겠으면 흑기사! 거부하면 두 잔! 진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? 야 내가 마실게! 응! 소원! 아 무슨 소원이야! 그냥! 그냥 가! 저기! 다음 누군데! 동국아! 너가 좋아하는 거 해! 그냥 한 번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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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진짜 재밌게! 어우! 궁금해!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어딨어! 얘가 진짜 중앙 넘었어! 진짜 안 돼! 야! 그럼 물길 마셔! 빨리 가면 해! 동국이! 자! 동국이가! 좋아해! 동국아! 아! 아! 마셔! 아! 마셔! 원샷 하세요! 나 찻 Ol try! 콩팩 박은 무슨 일이야? 아! 마시라고! 내 샷도 영원세! 아! 나 탑배 박은 거 샷도! 뭐라고? 약사사 줘? 나 뼈가? 비질려? 나 너무 귀요! 하! 진짜! 뿅이라고! 알았어! 이건 끝났어! 응! 이건 에바다! 에바다!오바다! 요즘 말이 뭐 Shoot! 오바가 영화예요! 나 탑배 맞았어! 야같지! 또 steal! فس~! 아하하하하 말레짱 하이하이 왔나? 사투리 뭐야? 정구오빠는? 왜? 어 그냥 저긴데? 이야! 이건나와요! 안돼 안돼 햇볕이 나가서 나왔네 이건나와 오빠가 거의 그대로 있어 주인을 찾습니다 특이사항은 제모했지만 수염자국이 있어요 뭐해? 아 애타! 아! 내가 주인 찾아줄게! 가자! 너! 나 수염자국 있어? 내가 봤을 땐 저 둘이 사겨 응? 정말로? 아니 내가 봤을 땐 하아 어쩐지 아니 나무가 내가 봤을 땐 이런 아 울려보네 울려보네 아쓰러워 이쁜 놈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쁜 놈이야 가볼게 회사인데 잘가 비번 이거 맞지? 어? 오케이 또 내 비번인데 어? 똥구! 잘 됐다 너 걷는 거 좋아해? 만약 그렇다면 나 집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으렴? 그래 그러자 오예 이거 이쁘지? 응? 맞아 응 근데 그때 이거 왜 사줬어? 그냥 뭐 닮아서 뭐 닮아서 응? 흠 아 너 다리는? 응? 아 다리 이제 뭐 어디 가던 중이였어? 몰라 근데 어디 가던 중이였어? 음 음 몰라 몰라 응 비즈니트 이즈 프리티 다 여기 있었네? 응? 왔어요? 뭐야? 왜 그래? 얘랑 다니면 깃발려 그럼 같이 다니지마 응? 뭐야 이게? 아? 지질래? 야아 아 깃발려 어? 마드름? 오빠는 아직 쓴데 왜 마드름이 없다? 아 마드름 이거 마스크 쓰면 계속 나아 어? 나 패치했는데 잠깐만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펴드는 생각보다 성인들한테 뵙니다 아 뭐야 둘이 우결증이야 그래요? 난 그냥 남매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진아가 정국이 좋아해 정말요? 그치?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아 선배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봤을 땐 그쵸 그래 보인다 저거 보니 패치 모자르다 선배 걷는 거 좋아해? 만약에 그렇다면 나 편의점 가는데 나랑 같이 가지 안 돼? 잘가 니 진아한테 관심 있냐? 네? 아니 갑자기 무슨 그리고 진아 정국 선배 좋아하잖아요 진아가 나 안 좋아하면? 그럼 진아한테 관심 있다는 말이냐? 선배 얼굴에 패치 똑바로 말해봐 진아한테 관심 있어? 친구 저 친구 네 안되겠네 야 니 여자 몇 명 만나봤어 어? 안 좋게 헤어진 여자 있어? 다 말해봐 그래 그 혜지 혜지는 어떻게 헤어졌냐? 어? 뭐 그만 만나고 둘이 서로 미련 있는 사이는 아닐 거 아니야 어차피 물어보면 다 알 수 있... 물어본다? 그래 야 혜지 어딨어 혜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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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야 너 선배한테 말했어 넌 가만히 있어 동국 나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 싫어하는 거 알지? 나 봐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다 너도 나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 보지? 나 보라고 선배가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말해라 너 진아한테 관심 있어? 나 그렇게 진지한 분위기 싫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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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이스크림 계산하려고 계산 때문에 띡 했는데 와 잔액이 없다는 거야 근데 대박인게 내가 그럼 이미 아이스크림 다 먹은 웃기지 웃기지 어? 오빠는 이제 가서 멋있게 그거 계산만 해주면 돼 선배는 혜지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버렸다 주웠다 물건 아니잖아요 멋있겠지 재밌겠지? 네 비비비가 확인차 빨리 가자고 무인 씨 그냥 그렇다고 하이라 이벤크림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